안녕하세요 정아입니다. 덕분 생활 로우 현대인들은 피부관리할 시간이 따로 없는데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쉽고 빠르게 피부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이 미래 8분 마스크 팩입니다. 이 팩은 한국의료미용센터에서 개발한 마스크 팩인데요. 단 한 장으로 두 단계의 과정만 거치면 피부관리가 완성! 아주 짧은 시간에 피부를 촉촉하고 빛나게 해준답니다. 저는 화장을 하기 전에 미래 8분 마스크 팩을 먼저 사용하는데요. 정말 이 마스크 팩이 바쁜 아침에 최고인 것 같아요. 8분 동안 피부에 수분이 가득해집니다. 제2단계로 수분크림을 바르면 물처럼 변하는데요. 끈적이지 않고 보습효과가 뛰어나요. 마스크 팩 후에 크림을 바르면 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요. 피부관리와 화장에 필요한 시간도 감축됩니다. 저의 장소가 아직 부족하нее 참고자만이 비해. 저의 장소가 향상력이 가득해집니다. 제2단계로 수분이 너무 빠르게 수분이 드러나게 됩니다.